슈어소프트테크와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요. 신혁승 이사님부터 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슈어소프트테크. 일단 지금 할 자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밑에 61선 밑에 있고 이제 막 돌파하려는 시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건간에 지금 로봇 택시 있잖아요. 테슬라에서. 어제 테슬라도 괜찮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율주행 섹터 쪽에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. 그래서 현대 오토웨버, 슈어소프트테크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 기업 현대차에서도 2대 주주로 돼 있어요. 원래 13% 정도 됐었는데 블록티를 통해서 좀 절반 정도 줄여서 한 7, 8% 정도 현대차가 투자하고 있고 또 현대웨이, 현대차에서 이번에 발표한 그런 내용들에서 자율주행 쪽으로 수혜도 될 수 있고 또 테슬라 로봇 택시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 섹터 10월 달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보고 한번 해볼 만은 하다. 그러나 아직 어쨌건간에 시장도 안 좋고 지금 이 종목 또한 어쨌건간에 지금 이제 좀 들썩들썩 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돌파하는 추세는 아니라서 일단 좀 지켜보면서 지금 정도의 손절만 잡고 60선 돌파하는 추세 보면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. 슈어소프트테크의 목표가랑 손절가 제가 얘기할까요? 뭐 현재가 정도에 하고 물론 뭐 어떤 종목이건 간에 5에서 7% 정도 밀리면은 손절한다는 생각을 일단 접근하시고 이렇게 이제 60선 닿아있는 종목들은 거의 닿아있는 종목들을 뚫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살 수 있는 더 살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치해서 해서 한 뭐 7천원까지 한번 추세 상승 한번 뭐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본다. 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뭐 보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 추천하기가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슈어소프트테크의 5장 공략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. 이주연 대표님의 한국가스공사 투자 포인트는요? 음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게 동해 가스전 모멘텀인데 일단은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이 동해 가스전 관련해서는 좀 스토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쉬어갈 때마다 이제 정부에서 어떤 좀 얘기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정부가 좀 밀고 있고 정부가 계속해서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장기적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이 모멘텀 자체는 한국가스공사가 그래도 좀 최대 수의 기업으로 좀 많이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이 동해 가스전 모멘텀 지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. 원자재 측면에서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오펙에서도 감산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. 뭐 중단 지연하겠다고 어제 또 다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내려왔고 그러면서 이 한국가스공사가 최근에 미수금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. 그러면서 일단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재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미수금... 고정도? 미수금 내? 미수금 내. 뭐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사실은 가격 전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또 변동성이 있는 종목. 목표가는 6만 원 잡아주셨고요. 손절가는 4만 2천 원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한국가스공사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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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